자 이번엔 소개해드릴 워크샵은 해외유튜버 레린이라는 분의 워크샵코드를 가져와봤습니다 2명에서 플레이하면은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사람이 없는 관계로 혼자서 플레이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기 3가지 테마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맵을 고를 수가 있는데 좌클릭하면 우클릭으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번째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플레이에다가 좌클릭하면 우클릭 공격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연주가 되는 기가 막힌 워크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주가 끝납니다 와 근데 워크샵 진짜 잘 만들었어요 신기하네 자 이제 다시 V키 3호 자음키를 누르면은 원래 있던 대로 이제 플레이 할 수 있구요 어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구글 바꿔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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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방금과 다르게 이 워크샵은 어떻게 플레이하느냐 상호자군키 그리고 궁극기 키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연주가 됩니다 네 일단 제보된 영상으로 봤을때는 또 다른 곡이 나오던데 여기서는 제가 본 영상하고 다른 곡이 나오네요 자세한 이름은 모르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크샵 알아봤구요 신기한 워크샵이 있으면 많은 제보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신기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